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2 으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1 응 느 dg 신경지해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아 아 아 아 아 흔히 말하는 그 뭐예요 네 이리와요 그런데 이 나라말로는 캠콩강이라 그래요 메콩강이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듣고 캠콩강이라 그래요 알아듣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저녁 때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나요? 여기 라오스가 특별히 밤에 갈 곳이 없어요 가로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 암흑천지라 다닐 수도 없고 위험하고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다 몰린 것 같아요 여기 서양인들도 많은데요 여행자 거리가 가깝고 나이트마켓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여기로 다 모이는거죠 밤 되면 이쪽은 뭔가요? 그 밑에 고수부지 그 밑에는 식당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아기들 노는 덤퍼카 이런거 많아요 먹고는 많이 있어요 여기 식당인가 보네 네 식당 식당 메뉴가 다양하지 않더라구요 왼쪽은 뭡니까? 나이트마켓 야시장이죠 야시장이 태국처럼 다양하지 않고 있는 것만 있어 짝퉁 명품 짝퉁 그런거 많아요 싸구리 짝퉁 여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식당이 있네요 식당 많아요 강 건너는 뭐죠? 저기는 태국 태국 농카이 강 건너는 농카이 이쪽은 비엔티에 원래는 농카이가 여기 저기 뭐야 비엔티 그러니까 라오스 땅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싸우면서 져갖고 뺏겼대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 땅은 내 땅이다 이러면서 가르치고 있다는데 글쎄요 뭐 제대로 해놓긴 했는데 워낙 날씨가 더운 날씨다 보니까 낮에는 전혀 활성화 안되어있고 밤에만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많이들 나왔네요 요즘 날씨가 좀 선선해지긴 계절이잖아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기여서 비가 오니까 많이 안나왔고 이제 건기로 들어서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선선해지고 하니까 많이 나오네요 가족 단위로도 많이 나왔고 자전거도 다 나옵니다 애기도 데리고 놀이기 이것도 좀 세워주고 야시장에 가서 뭐 좀 사고 여기가 종합 엔터테인먼트 여기 잘 되어있네요 이쪽에 이쪽에 놀이 시설도 되어있고 밑에는 식당이 많아요 네 기념품 가게 식당 놀이기고 많죠 응 근데 여기 이 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무슨 음식 문화나 이런게 특별한게 없어서 그냥 즐기는게 맥주 한잔 마시고 노래하는거 이게 큰 취미라고 하더라구요 여기 보세요 저거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게 안보였거든요 어저께 뜨딱거리더니 오늘 불을 켰어 도대체 뭘로 짓건지 모르겠는데 하루만에 완성을 했어 넷슬레 카페 하루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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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거에요 개 있어요 개 저 개 무서워 여기 어디로 가볼까요 직진 저기 카페 오픈하면 한번 커피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네스카페인데 뭔가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있겠죠 별로 없더라고 이쪽에 이렇게 고가로 넘어가면 식당이 있는 이친식당 밑에는 조리하는데고 위에는 식당이 그치 솔직히 난 믿을 수가 없더라 밑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사실 믿음은 안가는데 그 나라에 왔으면 그 나라에 법을 따르라고 그럼요 그 음식을 먹어야지 죽지 않으면 먹어야지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깨끗한거야 맞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라 보니까 너무 병적으로 깨끗해 먹고 죽지 않으면 다 먹더라고 하하하하하 여기 벌써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어 놨네 여기는 벌써 크리스마스 하하하 아 나 이놈 구구 때문에 힘들어 왜 나 안와달래 내려 놓으면 안돼? 내려 놓으면 어찌라노 아주 그냥 여왕마만 모시고 다녀 내가 지금 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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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힘들다 유모차 가야돼 유모차 응? 강아지 유모차 있어야되려나? 응? 강아지 유모차 있어야되려나? 저기서 강아지가 있는데 한번 풀어놔줄까? 여기 꼬마야 봐 꼬마야 봐 꼬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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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한테 잘 먹어 응? 여기 어디 있어? 강아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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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좋아하네 응? 마 응? 마 응? 까매서 안보여? 응? 아유 예쁘게 생겼네 아 이쁘다 하하 하하하 오오오 자 발 한번 만져볼까? 자 오오오오 하하하 어어 만져도 돼 악수해 악수 하하하 잘해? 여기.. 여기 무슨 촬영하나본데? 외진 촬영하나? 여긴 촬영하나? 이 밤중에? 뭔 촬영을 할께요? 우리도 찍어줘야 되겠다 어? 찍어줘야지 뭐를? 우리도 누군데? 웨딩이야? 아유 갑자기 3명이 없어 응 내가 내가 그걸 찍으러 나온 것 같아 응? 결혼사진 조명을 안 켰어 웨딩 사진 찍으러 왔네 예비 신부 신랑이야? 응 진철이하고 수빈이도 길거리에서 찍었잖아 태태 행각을 버리면서 저 왼쪽에는 무슨 놀이공원? 그런가봐요 공기가 되면서 많이 푸셨네 많이 푸셨네 작년에 강일을 밀 Cambridge 이곳은 너무 ihn지 않게 문을 아는거 너무 문을 찍어줘 그래서 또 문을 찍어줘 흥믈 여기 헝남! 헝남이 있어! 헝남! 기술 잘해놨는데? 와...여기 오늘 더 많이 온 것 같은데? 라오스에 방광객이라고는 한국사람들밖에 안 오나봐요 웨스턴들이 안오니까 웨스턴 안오고 중국 안오고 일본 안오고 태국 안오고 태국은 비엔티양보다는 안오고 루앙쿠라방 그쪽으로 가죠 직접 오 많이 탄다 범퍼카 이런 기차 바이킹도 있다 오늘 웨스턴 탁상에 From 루앙쿠라방 이 사이좋이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저거는 무슨...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프대 여기 시각지에서요 여기 안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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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람이 저기래요 여기 공국 공신같은 사람 저쪽 폐국 쪽을 향해서 칼을 뻗고 있잖아요 근데 폐국이 강자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저기는 내 땅이다 이렇게 막말 못하고 저렇게 겸손하게 팔을 약간 아래로 뻗고 아 옛날에 저기는 내 땅이었는데 지금 그러고 있대요 사실적인 얘기입니까? 아니 진짜로 자신만만해서 뭐 손가락을 딱 펼치면서 저기는 내 땅이다 이랬을텐데 스팸 여기 같이 시작했어요 여기가 차없는 거리에 종착지네요 아 여기는 밤이 저는 큰 개들이 있는거야 이 들개들이 아 나라 싫어 들깨들이 많아 흐흐흐 흐흐흐 유호 으흐흐 어 여기는 뭐죠 여기 현진 식당 야수장 먹거리 식당이에요 이쪽은 직접 농사도 갖고 와서 파는데 가격은 어때요? 여기가 훨씬 싸더라구요 무 있나? 무 사가지고 가야돼 무가 뭐지? 무가 없어 없어? 파카카오? 푸와 파카카오 아니야? 카이가 키다 푸와 파카카오가 배추잖아 어 파카카오는 무인가? 이거 뭐야? 이게 무라는 거 같은데 순무 같아 순무 이건 순무? 어 순무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 자몽? 망고 포도 있고 망고 너무 조그매 저게 어저께 마 라는 거지? 네 저 얌 카바야 아니고? 카카오 아니고 카카오 아니고 여기 같이 시작했어요 시키리코 모세 여기가 끝이네요 차 온다 저 차 온다 여기 차 오는 놀이 아니야? 시장에는 해산물이 많아요 여기 사람들이 해산물 들이 좋아해요 내륙이라 바다가 없잖아 이건 오리죠 오리 오징어도 없죠 굴전도 팔고 코코넛 이건 부화된 달걀같은데 오징어를 많이 구워주네 잡채? 여기 툭툭이 많죠? 두툭? 두툭? 기다릴 수 있다가 손님 태우고 우리 가고 이제 우리한테는 말 안 걸어